이 기계는 제가 요즘에 어저께 하고 오늘 또 왔는데요 처음 보는 기계인데 재밌어요 일단 보너스 잡았으니까 들어가 볼게요 저기 위에서 보너스 어우 코엑소 나왔네요 코엑소를 일단 갖고 오오 만원짜리인데 코엑소 나와가지고 4만원이 나왔네요 위닝 4만원 오우 들어가 차마다 바로 주네 곱하기 2 곱하기 2 스톱 이 기계는 제가 5만원 넣고 안 됐는데 계속 조금씩 줘요 5만원 넣고는 안 났어요 아까 8만원까지 갔다가 4만원 내려왔다가 이제 또 다시 7만원 됐네요 일단 제가 강원에도 와서 수원 보는 기계라서 한번 돌려보고 있습니다 이쁘지 않아요? 찍는 것도 이쁘고 화면도 이쁘게 되어있어요 화면도 이쁘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저렴하게 아 아 아 아 아 어 우리 남편이 하고 있는데 25,000원짜리 4개 해가지고 보냈 사람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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